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습하기 위해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이 있구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스프레드 시트의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비약국이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처방내역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요. 첫번째 성명, 의료기간 선택합니다. 세번째 성별, 생년월일, 환자구분, 총투약일수, 일일투여해수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성명, 의료기간, 성별, 생년월일, 환자구분, 총투약일수, 일일투여해수. 다음버튼 누르시구요. 성별이 여이고 조건이 성별이 여와 같습니까?가 첫번째 조건입니다. 두번째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 이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05년 1월 1일 이후라고 조건을 넣습니다. 다음버튼 누르시구요. 첫번째 환자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두번째 총투약일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합니다. 다음버튼 클릭하시고 마침 눌러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고급필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A26셀입니다.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는 넣으시고, 엔드 만약에. 조건이 두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환자구분이 건강보험이고, 환자구분에 있는 첫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되, F4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셀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구요. 그 값이 건강보험입니까? 라고 조건을 넣습니다. 건강보험. 심표.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진료일자와 조회일자가 같거나, 또는 조회일자가 1일 많은. 그럼 데이지360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시작일자는 진료일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죠. 심표. 조제일자는 약국에 가서 처방을, 약을 조제한거죠. 그 두 날짜의 차익값을 데이지360을 통해서 우리는 구합니다. 그 값이, 뭐라겠냐면, 같거나 또는 1일인 경우, 1일이 많은 행만 조건을,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아래쪽에 내려와서, 같거나 또는 1이하, 1일 많거나, 그러면 작거나 같다, 1이라고 넣으시면, 같다면 사실 데이지360을 통해서 구해진 값이 하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1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같은 날짜일 경우는 0이 나오겠죠. 그쵸? 20일 날 가서 20일 날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 두 날, 특별히 하루가 경과한게 아니기 때문에 0이 나올거에요. 그래서 같거나 하면 0이구요. 그 다음은 조제일자가 1일, 1일이 많은 행, 1이 많은 행. 그래서 1이거나, 1과 같습니다. 또는 1보다 작은 경우가 언제에요? 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0하고 1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구요. 가로 닫고 엔터. 이제 데이터를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필드만 가져와라는 언급이 없으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A2부터 L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조건 범위, 다른 장소의 복사, 문제에서 복사 위치를 A30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0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고급 필터 문제를 실행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진료일자와 조제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조건이 같거나 많아도 하루 이상, 하루 이상을 경과하지 않은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겠죠.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A3부터 L24까지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요, 교부 번호의 세 번째 문자가 1이고, 그러면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뭐 뭐 이거니까 엔드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교부 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F4, F4, C열에 있지만, 세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 같습니까? 라고 넣을 거구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 1과 같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총 투약일수가 있는 K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K열에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이라고 넣습니다. 총 투약일수가 3일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누르셔서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굵게 함으로 인해서 열을 표시하기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열 너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쇄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와 세로, 정가운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한 거고요. 머리끌 바닷글에 가셔서 하단이니까 바닷글 편집이고, 가운데에다가 총, 전체 총 페이지에서 총 한 칸 띄우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번호 넣을 거고요. 그 다음, 한 칸 띄워서 페이지 중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 다시 페이지 번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한 칸 띄워서 페이지라고 넣습니다. 총, 페이지 중, 페이지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은 A2부터 L24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할 열은 G열을 선택하시고요. 반복할 열은 D열이네요. 반복할, 잠깐만요. 성명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복할 열은 D열입니다. 성명을 반복할 거니까 D열이고요. 그 다음, G열의 한자 구분부터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 나가서 하겠습니다. 반복할 열까지 지정하시고 확인. 그 다음, G2셀에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G열부터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잠시 작업한 내용의 인쇄가 어떻게 되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인쇄 가시면 진료 과목이 나와요. 조제일자, 교부모노, 성명 나왔습니다. 총 2페이지 중에 다음 페이지 갔더니 성명은 항상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명이 또 나왔고 환자 구분에서 쭉 데이터가 인쇄되고 총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3부터 F24 영역에다가 주민번호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을 가져다가 앞에 6자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가 성별이 남이면 1 아, 네, 알겠습니다. 주민번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텍스트 바로 왼쪽에 있는 생년월일을 표시하는데 우리 주민번호는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에서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여섯 자리 표시하잖아요. YYMMDD라고 표시하면 08년 11월 29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빼기까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이픔까지 입력하고 가로 닫고 우선 큰 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주민 생년월일에서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하고 하이픔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연결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하고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클릭이 안되네요. 2, 3셀에 있는 값이 남입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남자입니까? 하면 우린 주민번호가 1900년부터 1999년까지는 1이 남자고 2가 여자잖아요. 2000년생 이후부터는 3이 남자고 4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1과 3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IF 만약에 연도를 추출한 값이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혹시 2000년생 이후입니까?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3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민번호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에 대한 작업도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IF 만약에 남자이다면 다시 물어봐서 남자이다면 2000보다 크다면 3 그렇지 않다면 1이라고 할 거고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자면 다시 한번 이열함수를 통해서 생년월일에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여자인데 4고 그렇지 않으면 2잖아요. 그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맨 처음에 있는 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주민번호까지 표시가 돼요. 그렇죠. 성별까지 표시가 되죠. 이 값 뒤에다가 우리는 뒤에 있는 숫자를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표로 표시하려겠어요.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번호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표 4를 이용하여 아래쪽에 표 4를 이용해서 네, 참조하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표 4를 이용해서 함수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면 첫 번째 열은 이 투약일수인 것 같습니다. 투약일수의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1엔지, 2엔지, 3엔지에 해당한 데이터 열의 번호를 이용해서 값을, 부담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커서를 약부, 부담금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부담금이 텍스트면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텍스트면 텍스트 그대로 표시하겠다라는 건 이따가 에러가 났을 때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부터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총, 우선 값을 찾아올까요? VLOOKUP 아까 총 투약일수를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투약일수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1에, 2에, 3에가 범위에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K28부터 가셔도 되고요. K27부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표 열의 번호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치 그 다음 총 1일 투여 횟수는 I3에 있어요. I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신표 어디에서? 참조하는 표에 1에, 2에, 3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는 거죠? 0이라고 넣으시고요. 1일, 2에, 3에 3일까지만 있나요?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병원에 처방을 받았을 때 총 투약일수는 이렇게 있고요. 투여 횟수는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수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1이라고 넣으시고 그 다음 3일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회 이상이 아니 정확하게 일치하셔도 상관없네요. 오름차수는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일치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 구한 값이 1회면 숫자 1이 반환되고요. 2면 2가 반환되고요. 3회면 3이 반환되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병 약을 3번 먹기도 하지만 4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보다 많음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더하기 매치함수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생활하고 연결이 되니까 헷갈리네요. 1일 투여 횟수 환자가 아파서 약을 먹는데 한 번 먹으면 우리는 1회에서 값을 찾을 거고요. 두 번 먹으면 2회에서 찾을 거고요. 3회 먹으면 3번 해서 찾을 건데 만약에 여긴 지금 없어요. 4회가 없지만 4번이 있을 수도 있죠. 많이 아팠을 때 4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0이라고 넣게 되면 어떤 차이쯤 문제가 있냐면 1회 2회 3회는 정확하게 찾아와요. 하지만 4회가 있을 때 값을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넣었고요. 오름차순 되어있으니까 1회 처방해서 먹는다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구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참조하는 VLOOKUP 표에 두 번째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10에서 값을 찾겠습니다. 더하기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1200원이라고 값이 딱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어떤 거는 0원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아마 얘는 12%, 17%, 20%가 해당이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총 추약일수가 4일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이라고 나온 거는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0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0원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린 계산을 한번 할까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곱하기 약제비 총액을 곱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반대로 반대로 숫자가 있었던 데이터들은요. 값이 계산 퍼센트가 있었던 값은 계산되어서 나왔는데 아까 1200원 100원이라고 표시가 됐던 곳에는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만약에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 아까 그대로 표시하면 오류가 없잖아요. VLOOKUP을 통한 값 그대로 컨트롤 C 그 다음에 심표 오류 값에다가는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그 다음 If error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까 처음처럼 오류값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숫자가 그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에서 잠시 봤더니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다른 언급은 없으세요. 네 단 형식을 지정하는 부분도 없으시긴 한데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이 결과값이 1200원 그 다음에 1800원 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식을 나눠서 작업하고 복사하다 보니까 서식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서식을 다시 한번 원래는 처음 작업하시기 전에 얘 작업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얘는 회계 형식이구나 얘는 어떤 형식이구나 라고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작업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제 화면을 멈췄다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 파일에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해 가셔서 샵 컴마 샵샵 영원 이라고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해진 가베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서식이 지정되었는데 작업을 하시면서 제가 브이루커 그 다음에 곱하기 작업을 하면서 그 서식이 지워지고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1800원 이란 형식이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작업하실 때는 작업하시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먼저 서식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수식을 다 채우지 마시고요. 일부만 채우고 아래쪽에 있는 서식을 남겨놓으시면 이 서식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혹시 이해하셨나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부담금 찾아오는 거잖아요. 브이루컵에 가서 값을 찾아오는데 참조하는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는 거는 총 투약 일수예요. 총 투약 일수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1에 2에 3에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죠. 1에면 1 2에면 2 3에는 3이라고 구해져요. 그다음 두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한 거고요. 그래서 수식에 와서 더하기 2를 한 거는 두 번째 열에 찾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그다음 퍼센트로 구해지는 값은 약재비 총액값 곱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곱해서 표시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잖아요. 그거는 그냥 찾아진 값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퍼블릭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 FN 본인 부담금을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약재비 총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환자 구분을 입력받습니다. 작성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만약에요 약재비 총액이 15,0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5,000 이상이면 된 이면서네요. 이면서 약재비 약재비 총액에서 32% 를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N 본인 부담금 에서 계산하는데 약재비 총액에서 30% 를 할인한다면 0.7을 곱하시면 돼요. 또는 1-0.3을 할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0.7 할까요. 0.7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S if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 이면 건강보험 이면 된 FN 본인 부담금은 약재비 총액에서 10%를 할인한대요. 0.9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S if 약재비 총액이 만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만원 이상이면 된 FN 본인 부담금은 약재비 총액의 5%를 할인받는데 0.95가 되겠네요. 그 외에는 그냥 약재비 총액을 표시하래요. FN 본인 부담금에는 마지막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그냥 약재비 총액을 표시하래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쭉 작성하시면 돼요. 약재비 총액이 15,000 이상 입니까? 그리고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 입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30%를 할인하기 때문에 0.7을 곱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보험입니까? 그렇다면 10%를 할인했고요.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지 않았다면 약재비 총액이 만원보다 큽니까? 5%를 할인했고요. 이것도 아니고 모든 거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약재비 총액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함수 삽입에 FM 본인 부담금 가셔서 약재비 총액 환자 구분 확인하시면 얘는 2250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까지 보셨고요. 네 번째 B28셀에다가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표시할 건데 셀 서식부터 확인할게요. 셀 서식에 얘는 일반이에요. 일반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몇 개를 별표를 표시할 건지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티 이프를 통해서 일반 보험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먼저 구하신 다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카운티 카운트 이프 배열 수식이니까 카운티 이프 조건은 환자 구분에 가서 환자 구분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일반입니까? 조건을 주실 겁니다. 물론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이따가 값을 채우긴 하실 건데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카운트는 숫자가 있는 영역을 범위 정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환자 구분을 범위 정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면 조건에 만족함이 1이 표시가 될 거고 그 1의 개수를 세면 카운트가 되겠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일반은 7건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이제 이제 이 앞에다가 리피트함수 통해서 별표를 7개 하시면 되겠죠. 리피트 다음 미음자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별표 넣으시고요. 신표 그 다음 아까 개수는 구해놨어요. 맨 끝에다가 리피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별표가 7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합계입니다. 썸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이 풀에 통해서 조건을 넣는데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일자 조제월 조제월을 가져올 거니까 A3부터 A24 선택하고 F4 눌러서 가로 닫으시면 월이 구해지는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F28과 같습니까? F28 F29 F30 하셔야 되잖아요. F10에 있습니다. 고정시켜주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일반입니까? 보험입니까? 라고 한자 구분해 가서 F4 절대참조 그 값이 일반입니까? G27 H27 I27 27행만을 고정하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약제비 총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약제비 총액의 합계가 구해지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구해졌는지 한번 수식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대충 계산하셔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A1부터 D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그림을 봤더니 G2셀이 상품명이고요. 그 다음 G4셀이네요. G4셀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판매 분기를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량을 가져다가 갑에다 갖다 놓고 판매량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개요 형식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작성하셨고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옵션에 가셔서 계산의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갑니다. 재고율 이라고 넣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가로열고 주문량 빼기 판매량 가로닫고 슬래시 판매량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합계 재고율 이라고 표시가 되었네요. 셀 서식에 가서 백분율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합계 재고율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셀 서식의 백분율 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주문량 필드에 대해서 합계 마우스 오른쪽 박스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 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그 다음 박스를 붙이려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야 되겠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지슬래시 표준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박스는 큰 따옴표 묶어서 박스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을 넣으셔야 겠네요. 숫자 뒤에 박스 붙이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은 판매 학계 판매량 에 대한 서식은 언급이 없으시고 판매 분기 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에 가셔가지고 그룹을 지정 하는데 이게 2013 2013년부터 2014년 지금 봤더니 기본적으로 2013년부터 2014년 이렇게 다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룹을 여러분이 범위를 지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다시 2015년 1분기부터 아래쪽에 있는 2017년 2017년 2분기까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누릅니다. 그룹 1번 에다가는 2013에서부터 2014년 이라고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 아래쪽에 2013에서 연자를 2013에서 연자가 쓰여있네요. 입력하시고 2017년 을 넣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2015 인데 15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 똑같이 쓰시면 돼요. 위에는 연자가 없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쓰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를 내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라면 그대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부분합에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룹 하단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상단이네요.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에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하시면 피버테이블 문제가 작성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필터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필터를 누르시고요. 약재비 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 정렬한 후에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 모두 선택해서 해제하신 다음에 건강보험만 체크하시고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될 수 있도록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기록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I1부터 제2영역에 드래그하시고 연결하실 매크로는 필터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에다가는 필터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자동필터를 한번 없애보시고요. 필터를 실행하면 약제비 총액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평균 병원비 총액 붉은색 계열과 그 다음 평균 보험 적용 금액 연두색 계열 차트가 꺾은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선형 네번째 표시기능 꺾은선형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연두색 계열 선택하시고 계열 차트 종류에 꺾은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를 바꾸신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 연두색 에서도 평균 보험 적용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 합니다. 두번째를 작업하기에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평균 입원비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축제목에 기본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2번 일수 다시 기본축 축제목에 보조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금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왼쪽에 보조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주단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주단위를 현재 5라고 되어 있는데 10으로 바꾸시고 오른쪽 세로축도 2000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주단위를 2000으로 수정하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범내 위치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자 선택하시고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한 차트 5개 서식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이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한자 등록 폼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 하셔가지고요. 한자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에 한자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 하시고요. 다음 왼쪽에서 폼에서 한자 등록 선택 하시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 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User from Initialize 선택하시고요. LST 의료기관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할 데이터는 H6부터 H13 영역입니다. 입력하시고 하나 더 OPT 건강보험에 건강보험이 선택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OPT 건강보험은 출입값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한번 창 닫아보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 다음에 한자 등록 버튼이 나오는가 아래쪽에 한자 구분해서 우리 아까 건강보험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그 다음 OPT 아 OPT 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OPT 건강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복에 가서 OPT 건강이 출입값 입니다. 수정 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클릭하면 건강보험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등록버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버튼을 누르면 의료기관 선택한 값과 환자명 연락처를 입력하셔가지고 환자 구분도 선택하시고요. 등록하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기준셀을 B3셀로 기준을 잡으면 B3셀의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 개수가 2개입니다.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행 하나 그 다음에 새롭게 줄 바꾸면 할 수 있는 행 하나 플러스 2가 되면 B4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실 거고요. 의료기관은 폼에서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환자명 그 다음에 연락처 각각의 일반을 선택하면 일반 보험을 선택한 보험 나머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건강보험이 입력되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CMD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까 기준셀이었죠. I는 I는 RANGE B3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플러스 2를 하는 이유는 위쪽에 연결되지 않는 일행과 새롭게 주의 바꾼 한 일행을 도합니다. 셀즈 I, 2가 되겠죠. 두 번째는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 3은요. C열에 사용자가 입력한 TXT 환자명을 입력합니다. 네 번째 D열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에 따라서 옵션에서 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OPT 일반이 추를라면 저희는 셀즈 I, O에 일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else if 일반이 아니라 보험이라면 저희는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이제 두 개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했을 땐 각각의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둘도 아니라면 세 번째 거는 그냥 조건 따로 if 넣지 않고요. 나머지인 경우는 건강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if if 문이니까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이 없다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그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리스트 인덱스 우리 lst 의료기관에다가 .list라고 입력합니다. list 그 다음 리스트도 마찬가지 행열을 지정하는데 행열이 첫 번째 행 첫 번째 0 2 0,0입니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0이 0,0인데 첫 번째 선택한 값을 행을 열은 하나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리스트 의료기관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하는 건 맞는데 행은 사용자가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값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0,0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자명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면 누구만 입력되냐면 메디모아 의원만 입력됩니다. 또 등록 버튼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0,0은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 첫 번째 첫 번째 열을 의미하는 건데 행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거를 LST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넣겠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행의 위치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직접 넣지 않고요. 위에다 따로 뺀다면 i 로 라고 입력하셔가지고요. 조금 전에 작성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안쪽에다가 i 로 라고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i 로 변수 사용하기 싫으면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제 내가 선택한 값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으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값이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면 H5 셀에다가 H5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의료기관이라고 입력하고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희는 H5 셀에다가 의료기관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폼을 닫겠습니다. 언너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폼 띄우신 다음에 종료 한 번만 누르시면 여기에 의료기관이라고 입력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